디아크라는 걸그룹인데 우리 상남자 커버했다고 방금 얘기했네. 아 진짜요? 디아크? 디아크! 디아크! 상남자 커버했다고 다섯 명이네. 다섯 명으로 할 수 있나 이거? 어우 힘이에요. 되게 세네. 제빡신다. 남자는 우리보다 잘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도. 근데 엄청 많으셨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 다 하시네. 이거 힘 되게 많이 있잖아. 아니 되게 연습을 많이 하신잖아요. 되게 깔끔하고. 두성도 서로 다 중요한 게 되게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일곱 명이잖아. 이 분들은 다섯 명이고. 근데 두성을 되게 잘 맞추신다. 모두 연습 되게 많이 하셨는데. 몇 달 동안. 와우. 이거. 파워풀하시네. 이거 안 돼. 내 파트라이트잖아.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아 여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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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일곱 명인데 이쪽은 다섯 명이잖아. 아. 수성이. 잘. 잘 만드는. 그래. 형 잘 짜시네. 어우 좋네. 아이고. 아이고. 석진왕보다 힘이 세신데요? 아 왜? 왜 나를 걸고 넘어지는 거야. 지금. 약간 힘들어. 지금 힘들어. 지금 몇 번 찍혔어. 몇 번 찍혔어. 여기 힘들 부분이야. 뭔가. 잘하네. 그렇지. 발을. 발을 저렇게 돌려야지. 그렇지. 아. 표정이 살아있네. 표정이. 그러면 우리도 한 번 해보자. 아. 형들. 너 하고 싶으면 너도. 아. 저요 말고. 그러니까. 요. 빼고. 잘하는 멋있는. 민박이에요. 그래. 지민이랑. 지민이랑. 정국이. 구조하는. 아. 발걸음까지도. 아. 자. 내려오기는데. 안녕. 안녕. 이게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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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크 여러분. 어. 우선 저희. 에. 상남자 안무를. 이렇게 너무 멋있게. 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펌프하고 멋있게 커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데뷔해서 정말. 가요계에서. 꼭. 승승장구하시고. 멋있는 음악과 퍼포먼스 많이 보여주셨으면. 호우. 좋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조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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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